버튼을 찾으라는 건데 아니 무슨 버튼인지 감이 안 와요 시원하게 가르쳐 줍시다 애 좀 그만 태우고 애가 탄다니 기분 괜찮네 사람들은 모두 숨겨둔 버튼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 어떤인은 어린 시절 상처 공포 열등감 애정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해야 돼 가슴 속 깊은 곳의 버튼 뭘까 어떤 걸까 관찰해야 해 버튼을 찾는 건 결코 쉽지 않아 인간에겐 남들에게 쉽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어서 버튼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든 우선 사람의 몸을 먼저 관찰하는 법을 배워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마음을 숨길 수가 없거든 몸을 관찰할 때 오히려 마음의 버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여자랑 얘기하면서 고개 끄덕이며 웃고는 있지만 몸은 뒤로 젖히고 있단 말이야 다리는 꼬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구만